거기 너! 신천맛 쿠키라고 했지? 우리 좀 꺼내줘! 어?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! 물거품 소리 맛나! 어? 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쿠키입니다. 말소리가 들렸다고 해도 협조를 구하기는 조금... 아이 참! 이대로는 안 돼! 나갈 방법을 생각해보자! 아까 본 그 녀석인가 보군. 미안하게 됐다. 레이더가 고장나서 말이야. 뭔가...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... 뭐? 가까이 오라고? 가고 싶어도 못 간다. 아까 부딪힌 것 때문에 잠수함이 살짝 맛이 갔거든. 어디를 두드리는 거야? 아, 안쪽으로 들어올 생각인가? 마침 잘됐군. 수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어. 응? 내 자리에 왜 승객이 앉아있지? 미안하지만 내 자리인데 일어나줄래? 뀨? 어... 뀨? 뀨? 차장? 이 승객이 내 자리를 강탈하곤 돌려주지 않고 악수만 해. 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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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탈이었어? 난 또 내 말 듣자마자 엘리언 친구를 사귄 줄 알았네. 말이 안 통하는 승객은 답만인걸. 자, 네모난 열차표 있으신가요? 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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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거! 원래 승객님의 좌석은... 니 바로 옆자리였네. 그럼 원래 자리에 앉혀야 하는 거 아냐? 그걸 이 승객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? 차장님이 특별히! 이번만 다른 자리에 앉아도 눈 감아줄게. 하... 알겠어.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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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